전력 부담금과 출국 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7월부터 인하됩니다.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 3.7%에서 내년 7월 2.7%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껌값의 1.8%를 차지했던 폐기물 부담금은 폐지됩니다. 출국 납부금은 3천원 인하하는데 기존에 포함돼 있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천원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총 11,000원에서 7,000원으로 줄어듭니다. 이번 부담금 감면 규모는 연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